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광해군에 대해서 명나라 사대주의에 찌든 조선 선비들을 뿌리치고 시대를 앞서가려 했던 외교 선각자. 대동법으로 민중을 구하려고 한 진정한 애민정신의 군주. 이 비운의 명군이 조선 대권대들에게 쫓겨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죠. 그런 얘기들이 대세인데 반대를 이야기하는 사료기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는게 아니라 균형맞추는 차원에서 한번 반대기록도 보죠. 일단 꼭대기 사대부들이야 광해군 옹호의견은 걔들은 명나라한테 형님 형님밖에 못하는 이들이니까 당연히 명에서 벗어나려는 광해군을 싫어했겠지 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배층 그들 말고 바로 우리같은 당대조선 민초 민중들은 자신들의 임금 광해군을 싫어했겠지 라고 보는데 광해군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실제 기록을 보죠. 인조가 반전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서 광해군을 인목대비 인몽왕후 있는 곳으로 데리고 끌고 갑니다. 이 광경을 백성들이 봐요. 실록. 인조가 경운궁으로 나아갔다. 가면서 광해를 떠매워 따르게 하면서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성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리며 오늘같은 일을 다시 볼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광해군이 쫓겨난다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는 백성들의 기록. 갈대 작은 가마에 태우고 갔었는데 도성의 남녀들이 왕이 가는 것을 보고 모두 담장과 지붕에 올라가 바라보았고 그 중 어떤 사람은 거친 육두문자를 쏟아내기를 광해군 이 도네비야 도네비야. 네가 그동안 거두어들인 숱한 금은들은 어느 곳에 두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인가. 라하니 그걸 들은 광해는 머리를 숙이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인조가 광해를 거느리고 가는 동안 주변의 백성들은 양쪽 길가에서 큰 환호를 보냈고 스스로 마실 것과 고기를 가져와 인조파 병사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지금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은 광해가 쫓겨난다니까 조선 민중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인조파 병사들에게 나누어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아니 광해군이 민중 사랑하는 애민 군주였다며 근데 왜 이렇게 조선 민중 백성들은 그가 쫓겨난다니까 축제 페스티벌 분위기가 되는 겁니까 광해군 팬들은 일단 이걸 날조 기록이라고 보죠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나중 조선 조정 즉 승자의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실록 기록은 패자 광해군을 일부러 억지로 매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의견대로 날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실록 말고 다른 사설을 한번 볼까요 연료실기술이라는 또 너무나 유명한 사서죠 한번 보죠 광해에 대해 뭐라고 써져 있나 인조가 반정하던 날 광해군의 측근들을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니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실로 우레와 같았다 심지어 목이 베인 광해군 측근 시신의 배를 가르고 난도질하는 백성마저 있었다 이거는 뭐 축제 페스티벌 정도가 아니고 차명당한 광해군 측근의 시신을 차명으로도 분이 안풀려서 조선 민중들이 가가지고 추가로 마구 난도질을 하면서 쌓였던 한을 푸는 조선 민초들의 광해군 정부에 대한 분노가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기록이에요 연료실기술은 나라의 사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남긴 기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광해 팬들은 다 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단 뭐 그렇게 날조일 가능성도 한번 감안하고 광해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기술한 추가적 내용이 더 있는데 계속 좀 보죠 광해군 원년 이후부터는 큰 옥사가 해마다 일어났다 집안을 일으키고 뱃을 길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고변 고자질을 하거나 내통을 하였다 그런 방법 등으로 피를 나눠 마시고 맹세에 정승이나 판서가 되고 작게는 고위 관원이 돼 의기양양하게 다니니 이런 길을 택하지 않은 자는 모두 곤궁한 지경에 떨어지고 심하면 죄와 형벌을 받아 모조리 추방되었다 하여 이익을 좋아하고 염치가 없는 자는 광해군과 가까운 간사한 무리에게 달라붙어 아첨함이 한이 없었다 이에 잡채상서 김치정승이란 말까지 세상에 나돌았다 이것은 잡채와 김치를 임금 광해군에게 바쳐서 총애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추 쫓겨난 광해를 옮겨 안치시킬 때 따라간 궁비 중에 성질이 모진이가 있었는데 모시는데 삼가지 않았으므로 광해가 꾸지졌다 그러자 그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길 영감 광해군이 일찍이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온갖 관청이 다다리 올려 바쳤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염치없는 더러운 자들에게 반찬을 요구하여 심지어 김치판서 잡채참판이란 말까지 있게 하였소 철에 따라 비단 용포와 털옷을 올렸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사사로이 올리는 길을 크게 열어 심지어는 장사치 통역관으로 하여금 벼슬길에 통할 수 있게 하였소 후궁의 의복과 음식은 또 각각 그 맡은 관청에서 올려 바쳤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벼슬을 구하고 송사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민심을 크게 무너지게 하였소 영감 광해군께서 왕위를 잃은 것은 스스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대체 우리는 무슨 죄로 이 가시 덩굴 속에 갇혀 있단 말이오 이러자 광해군은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탄식만을 할 뿐이었다 광해군의 제주도 생활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걸 좀 봅시다 이후 폐주 광해군을 제주도로 옮기는데 호송하는 사람에게 엄중히 분부하여 그 가는 곳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고 배위의 사면은 모두 휘장으로 막았다가 배가 도착한 뒤에야 비로소 광해군에게 알리었다 이때 가는 백길은 험난하여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 배가 멈춘 다음 휘장을 떼고 내리기를 청하여 제주라고 알리니 광해가 깜짝 놀라며 크게 슬퍼하여 내가 어찌 여기 왔느냐 내가 어찌 여기 왔느냐 라하며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제주 목사가 맞이하여 무난하며 무릎을 꿇고 나아가 말하길 공자 광해군께서 임금으로 계실 때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물리쳐 멀리하고 환관과 궁첩들로 하여금 조정 정사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면 지금 어찌 이런 곳에 오셨겠습니까 덕을 닦지 않으면 배 안에 탄 사람이 모두 적국이라는 옛말을 모르십니까 하니 광해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말을 못하였다 통열한 조롱이죠 후일 광해가 제주에 있을 때 제주 목사가 고을 사람들을 단속하여 밥상을 깨끗하게 올리게 하였다 이에 광해가 대접이 전과 달라진 것을 알고 아주 기뻐하였다 이전까지는 유배 생활에서도 밥상도 깨끗하지 않게 올라오고 아주 대접이 너무 안 좋았었다는 거죠 바뀐 대접에 기뻐하는 광해 말하길 이번의 제주 목사는 이렇게 잘해주는 걸 봐서 아마도 내가 왕을 하던 시절에 나에게 은예를 입었던 자가 새로운 모양이구나 광해가 이렇게 말하자 늙은 궁인 답하길 아니옵니다 광해 네가 그 자가 내게 은예를 입었던 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찌하느냐 그러자 궁인 답하길 대감 광해군께서 이전에 왕에 계실 때는 신하들을 등용하고 내치는 것은 한결같이 후궁의 비방과 칭찬을 따랐습니다 지금의 제주 목사가 만약 일찍이 그러한 부정한 길을 통하여 은예를 받았던 이라면 반드시 쫓겨난 옛 임금을 박대하여 지난 자신의 부정한 행적을 오히려 지우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랬던 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 대우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하니 광해가 이후 제주 목사가 자신이 왕이던 때 전혀 혜택을 주던 자가 아님을 알고 역시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쫓겨나고 나서는 백성에게 조롱받고 눈물을 흘리고 또 조롱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걸 무한 루프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광해군이 이렇게 민중들의 분노와 조롱을 사게 된 계기 그 과정들에 대한 기록도 역시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실로 광해군 일기 김상군과 내통했던 이가 관직이 2조참위에 오르자 서울과 지방의 무래배들이 일제히 따라붙어 벼슬길에 통하게 되었고 사족 중 이익을 즐기고 염치 없는 자들은 친척으로 인정하기까지 하니 사대부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지금 김상궁이란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가 김계시인데 연료실기술 광해가 탐욕스러웠고 여인을 좋아하여 상궁 김계시가 안팎에서 제 맘대로 하였다 비선실세 김상궁 이런 얘기죠 광해군 을미원 때는 나라 안팎의 높고 낮은 벼슬이 각각 값이 매겨져 관리들의 임명은 모두 뇌물로 하였다 위로는 감사 병사 수사로부터 아래는 권관 철방 이르기까지 모두 뇌물값에 따라 추천하고 낙점하는 것도 역시 납입하는 뇌물의 액수를 보고 결정하였다 뇌물을 써서 벼슬을 얻은 자는 각각 길이 있었는데 장사꾼에게 돈을 빌리고 값은 백성의 전결로 징수하니 마침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 예사가 되었다 정무를 볼 때마다 김상궁이 붓을 들어 마음대로 결정하고 광해군도 마음대로 못하였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기강이 전혀 없었으니 대궐안의 모든 일이 김상궁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되었다 국녀가 광해의 잠자리를 모시는 것도 광해가 김계시의 허락을 얻어야 되었기 때문에 김계시가 여러 국녀에게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광해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면 광해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였다 지금 자기 잠자리조차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김계시에게 휘둘렸다 혹 김계시의 말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는 김계시가 광해에게 성내어 말하길 내가 해준 큰 덕을 어찌 감히 잊는단 말이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임금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한지 알 수가 없는 상궁 김계시에게 광해군이 철저하게 눌리고 휘둘렸다는 그런 기록 김계시가 음탕하고 교활한 상궃 몽필이라는 자를 매우 사랑하여 양아들이라 하고 바깥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두고 몽필을 살게 하였는데 그 두 집 살림하던 곳에 무려 만금의 재물을 쌓아두었다 엄청난 재산 만금의 재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거죠 백성들은 배고픔과 도탄에 빠져 있는데 광해군의 비선실세의 세컨드는 만금을 축적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했다 몽필이 드디어 세력을 크게 행하여 백성들의 전답과 노비를 강제로 빼앗아 문서를 바치게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제 집에 사적으로 만든 옥에 가두었다 이 정도면 김계시의 세컨드 몽필이 거의 왕이네요 그냥 형벌권도 제멋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뺏고 사람 가두고 사실 왕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이 왕도 지켜야 하는 국법이 있는 나라인데 김계시가 밤과 새벽에 드나들며 몽필과 거리낌 없이 거쳐하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흉물스러운 행실을 알고 있었다 이 몽필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교차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해당 내용 보면 이때 김상궁 김계시의 조카사위인 몽필은 바로 아전의 자식이었는데 권력을 믿고 기세를 뿌려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그는 명래궁에 본궁에 사옥을 설치해놓고 남의 노비를 빼앗고는 그 주인을 잡아가두고 혹독한 매질을 가하여 노비 문건을 바친 뒤에야 풀어주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대로 실리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지금 조카사위라고 나와요 계속 보면 조경은 학덕을 수양한 청백한 성비였는데 배반한 종의 무고한 모함으로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포박하여 몽필이 자기 사옥에 가두자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몽필이 궁중을 출입하는 데 있어 제멋대로 행동하며 기탄 없이 하고 추악한 소문이 퍼지기까지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추악한 소문을 더 이상 기술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연려 실기술에 실린 몽필과 김계시의 그 추한 사통 그거를 이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익을 탐내며 염치가 없는 관리들은 어두운 밤에 몽필의 집에 찾아가서 팔을 잡고 흥청거리고 취해 농담을 하며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친구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그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니 반정이 일어났을 때 몽필은 차명을 받았다 아까 반정 후 차명당한 광해군 측근들을 민중들이 가서 추가로 난도질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난도질 했다는 광해군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몽필 같은 류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럼 이제 조선왕조실록 다시 볼까요 1613년 기록 왕 광해군이 여자와 놀기를 좋아하여 매양 총이 서너 명을 이끌고 후원을 논일었다 그러다가 꽃 나무 물 바위 등에 다다르면 번번이 잔을 들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서 밤낮에 다하도록 노는 걸 지칠 줄 몰랐다 궁인들은 진미와 기이한 놀이기를 다투어 만들어 광해의 총애와 칭찬을 구하니 광해는 신하들 보기를 더욱 싫어하였다 신하보기는 싫어하고 오로지 여자만을 좋아했다는 기록 1615년 기록 정원이 광해군에게 아뢰의 길 진들이 삶과 권레의 동궁에 포수 20명을 들여 연일 방포하라는 하교를 보고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는데 차차 듣건대 벽사하는 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벽사라는 것은 구마 퇴마 이런 거랑 같은 얘기죠 마귀를 물리치는 지금 광해군이 국내에서 포수 20명에게 연일 방포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신뢰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랬는데 알아보니 퇴마를 하기 위해 방포해라 이런 지시를 광해군이 내렸다는 거죠 이에 정원이 가나입니다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해 본 바 실로 놀랍고도 괴이한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간이 심원한 곳이라 무슨 요귀가 있으며 그것을 쫓아내는 방술이 과연 어느 책에 실려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삶과 생각건대 제왕이 재앙을 막고 좋은 일을 이루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잡귀를 쫓아내는 예식을 했던 건 과거에도 했던 적이 있긴 하오나 그럴 시기도 아닌데 이를 행하면 사람들이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경근함이 사기를 이기고 사기는 정의를 범하지 못하는 법이니 성덕이 빛을 내면 요귀는 자연이 소멸됩니다 더구나 포성이 반드시 요귀를 쫓는다는 보장이 없고 주변에 듣는 사람들만 놀라게 하는 경우이겠습니까 이러할지니 신들의 구구한 소회를 아뢰하지 않을 도리가 없나이다 광해군 이를 듣고 답하길 내간에서 참작하여 할 것이니 더 이상 번거롭게 아뢰하지 말라 지금 퇴마를 하기 위해 연일 광해군이 엄청난 소음공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중지해달라 이런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광해군은 싫다 번거롭게 자꾸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물리치고 있어요 1618년 기록 형조판사가 광해군에게 아뢰길 양군골의 공사를 중지하여 민심을 수습하소서 그리고 군조를 가려 훈련시켜서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소서 광해군 답하길 아무래도 경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듯 하여 내 간략히 언급하겠노라 과인이 즉위한 뒤에 경운궁에 임어에도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래도록 창덕궁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경운궁에 변고가 생겨 억지로 창덕궁으로 옮겼는데 피해갈 것 역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궁을 수선하라고 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창경궁 공사가 막 끝나자마자 요귀의 재앙이 이 궁에서 먼저 일어나더니 창덕궁에까지 옮겨지고 말았다 사세상 요귀가 장난 난리를 피는 곳에 그대로 있을 순 없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인경궁의 공사를 착수했던 것인데 그것도 다만 공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소걸만 우선 짓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근래 동궁에 또 요괴스러운 변고가 일어났는데 옮길 만한 곳이 없어 그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럴 진대에 신화된 자로서 어찌 왕에게 감히 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청한단 말인가 더구나 나무와 돌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반 이상 진척되었는데 말에 무엇 하겠는가 뒷날 다시 짓는다면 그 폐단이 더욱 많아질 터 하여 지금 우선 편한대로 공사를 마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결국 밀어붙이는데 이런 내용이 덧도 기록에 남아요 광해군은 이렇게 늘 요괴스러운 변고를 가지고 유지를 내려 공사를 중단하라는 논을 막음으로써 신하로 하여금 감히 말도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세 곳 공고를 지키는 장줄들이 모두 말하길 만약 요괴스러운 변고가 있다면 우리도 그 사이에서 잠을 잤는데 어짜요 우리들 꿈에는 한 번도 악귀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라하였다 그런데 경덕궁 별당의 누각도 화려하게 이를 데 없지만 인경궁에 비하면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말을 꾸며 이렇게 간원을 막은 것이었다 하도 엄청나게 궁굴공사를 해대 가지고 신하들도 적당히 해주십시오 간원했으나 궁에서 마귀 요괴가 나오는데 어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광해군인 거죠 근데 그 요괴 때문에 대공사한다는 것에 대해 그 근처에서 지내는 장졸들은 어찌 우리 눈에는 그 마귀가 하나도 보이질 않느냐라고 어처구니 없다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에 괴로워한다고 신하들이 계속 간원하는데 귀신이 무서우니 아무리 힘들어도 강행하라고 화만 내고 있는 광해군의 기록 귀신 무서운 줄은 알아도 백성 무서운 줄은 몰랐던 것인가 연료실 기술 광해가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민간의 집 수천체를 철거하고 두 궁궐을 지었는데 극히 웅장하고 화려해서 재정이 부족해졌다 이 때문에 백성에게 집터 돌 쇠 은등을 바치면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벼슬 등급 더해주기를 허락했다 부족한 재정을 매관매직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나라 재정이 부족해지니 여러 신뢰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조도사라 일컫고 관직을 팔아 그 값을 받아서 은을 샀는데 반이 궁중으로 들어갔다 수령을 돈으로 산 자들이 돈으로 관직 산 자들이 부임에서는 관직 사기 위해 들였던 값에 배를 착취하여 백성의 살과 뼈를 깎으니 백성들이 편히 살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의 사이클이죠 광해군이 귀신을 너무 무서워한다 그래서 백성이 힘들든 말든 귀신 무서우니 궁궐공사를 강행하라고 했다고 아예 실록에 광해의 그 발언 기록까지 세세히 나와 있다 근데 궁궐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 받고 관직을 파는 등의 행위까지 나오게 된다 부정하게 그렇게 돈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은 나중에 본전을 뽑기 위해 관리된 뒤 백성들을 더 쥐어짜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무한 루프로 반복되었다는 기록인 거예요 실록에선 또 이런 에피소드가 더 나오는데 1622년 7월 기록 인경궁 정문이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광해군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 그 문은 우선 허물어 치우고 나를 가려 고쳐 세우되 지연시키지 말라 원망과 비방이 잃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토목공사를 수시로 일으키자 정문에 벼락을 쳐서 하늘이 간곡하게 경계를 하였는데도 광해군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 고쳐 세우려고 하니 아마 하늘이 그의 혼백을 빼앗아 갔나 보다 지난 15년 광해군 시절 동안에 큰 옥사가 여러 번 일어나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였다 게다가 요망한 중성지가 토목공사로 재앙을 일으키고 요사한 무당 복동이 액마기를 하는 등 괴이한 일로 사람들을 선동하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늘은 놓아여 재앙과 이변이 거듭 일어났다 그러나 정승들과 간관들은 아천만을 일삼고 감히 바르게 간하지 않아 하늘을 없인 여기고 백성을 괴롭히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자한 하늘이 이러한 비상한 재변을 내려 보이신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을 반성하고 덕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형식만 갖추어 하늘의 경계에 답하려 하니 감히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우이정 아르길 새 궁전의 정문이 벼락맞은 변고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잘못되면 하늘의 변고가 위에서 응하는 법이니 참으로 오늘날 교훈으로 삼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을 하고 있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인 것이 혹시라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소세양의 집터는 대벌의 담장 밖 멀리 있는데 어찌 높은 누각을 짓고 큰 못을 파서 백성들의 많은 힘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도감에서 쓰다 남은 것들을 전사의 군량으로 쓰는 것은 참으로 늦출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하늘을 공경하는 도리이며 오랑캐를 방어하는 대책이니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신이 삼가 천문에 관한 책을 보았는데 벼락치는 변고는 대부분 재상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먼저 우의정인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하늘의 견책에 답하소서 엄청나게 간곡한 만류죠 공사 좀 그만하세요 제발 자기 관직을 걸고 관직 던지면서 사정하는 모습인데 이에 대한 광해군의 답 아까는 귀신 때문이고 이번에 연못은 그럼 또 왜 파냐 연못을 파는 것은 내가 연못을 좋아해서 파고 있는 게 아니다 풍수지리 때문에 파는 것이다 욕위 마귀 풍수지리 때문에 그렇게 짓고 파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퇴마하고 풍수지리 매니아 활동을 하던 그때 그 비슷한 시기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실제 기록 1622년 8월 기록 하삼도에 7월 이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여 파종을 할 수 없었고 8월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없어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범람하였다 그리하여 두뇌는 수확할 곡식이 없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여 원망 소리가 높았다 이때만 이랬느냐 1617년 기록 상소문 지금 벼슬사리에는 공정한 도리가 없고 관리들은 다 너절한 사람들 뿐이므로 사대부가 원망하고 있으며 군골의 경비를 세워 밤낮으로 쉬지 못하게 하므로 호위하는 군사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조정에 일이 많아서 부역이 점점 무거워짐으로 일반 백성이 원망하고 있으며 세력 있는 집들이 권세를 믿고 강탈하기 때문에 도성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을 모으고 뜻을 얻지 못하여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무리들과 협잡하여 유혹하고 선동함으로써 품었던 흉계를 장차 폐려고 하지만 아직 안팎에 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흉악한 음모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북쪽 지방에서는 해마다 계속 가뭄 황충 홍수의 피해로 거주민들이 절반 이상이나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랑캐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일 누르와치가 한 개 부대에 군사를 시켜 한 곳의 보루를 점거한다면 민심은 내부에서 와야 되고 도성 안도 어수선해져서 반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난리가 나면 저나 광해군께서는 어디로 가서 머무르시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 년 간원 근년 이래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어 부역이 무겁게 자주 가해지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발이 차면 가슴을 상하게 하고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상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백성의 원성이야말로 그게 달했다 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원하건대 광해군 전하께서는 속히 궁궐공사를 중지시키시고 오로지 방비하는 일에만 전념하소서 그러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광해군 궁궐공사는 이미 반절이나 추진하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정지시킬 수 있겠는가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하도록 하겠다 백성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건 알겠으나 하던 거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백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1622년 기록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들은 인군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인군은 백성들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다 노노에 이르기를 쓰는 것을 절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바쁜 농사철이 아닌 때에 부려야 한다고 하였다 전란이 일어나는 동안 조선팔도는 어소선하고 시끄러워 백성들의 힘과 나라의 재력은 모두 고갈되었다 곡식은 귀신이 실어다주는 것이 아니고 재화는 샘물처럼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닌데 한정 있는 재물을 가지고 끝이 없는 요역을 감당해야만 했고 게다가 두 대고를 짓느라 토목공사를 날로 일으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여 백성들 뼛꼴이 빠질 지경이었다 원망과 탄식하는 소리가 떼지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방이 흩어졌으니 오늘날 백성들의 생활은 이미 곤궁하다 하겠다 참으로 마땅히 궁궐공사 같은 온간 역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나라 방어하는 데에 뜻을 두며 쓰는 것을 절약하고 재물을 모으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근본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어찌 1천석이 넘는 쌀을 지친 백성들에게 내라고 이토록 심하게 독촉한단 말인가 아 2대 1로 이미 나라를 경영하는 책략도 없고 다만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정치만 하였으니 털이 닿으면 가죽이 장차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이 흩어짐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애석하도다 광해군의 궁궐공사 그 병적 집착은 기록에서 보여지는 건 미신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리더가 올바르지 않은 정도에 휘둘리면 그 고통은 오로지 가장 밑에 백성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당대 사람들의 피매친 기록들이 수도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광해 대체 그는 귀신을 위한 임금이었나 백성을 위한 임금이었나 라는 강력한 분노를 당대 조선 민중들은 했었다는 거죠 근데 광해 팬들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명나라 4대밖에 할 줄 모르는 승자인 조선 꼰대들이 의도적으로 매도 날조한 것이다 명나라 4대에서 벗어나려 한 대혁신과 광해가 눈골 시려워서 4대 매니아 꼰대들이 그릇된 소설로 남긴 것이다 실록이고 뭐고 다 틀렸다 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저는 실제 사료를 주장이 아닌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죠 존중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광해를 그렇게 예찬 추앙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명나라 4대를 거부했던 혁신가라는 점인데 근데 또 정말 광해군이 명나라 4대를 안 한 사람인가 그걸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록 광해군 일기 즉위하고 광해군이 보낸 조선 사신이 명나라 연경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책봉해 달라고 사신 보냈는데 거부를 당한 거죠 지금 명에서 문제를 건 건 형인 임해군이 있는데 왜 광해군이 왕이 되었냐 이걸로 거는 거예요 조선 사신이 논변할 때 진 임해군이 중풍에 걸려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잘못 말해서 명나라의 의심을 사게 된 것이었다 형이 아파서 왕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왜 잘못 말했다고 기술한 것이며 명나라는 왜 이 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가 연료실기술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정원 최현 이르기를 사신이 응대할 때 실언하여 일에 그르침이 많았습니다 임해군은 중풍으로 여막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또 왕위를 사양하였다 라고 얘기하였는데 이는 대답을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임해는 일개 왕자일 뿐인데 사양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명나라 측에서 여막을 지키고 있다면 병이 있는 와중이 아닐 것이고 왕위를 다투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사양하였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을 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답변을 잘못한 사신을 국문하길 청하였다 라는 식으로 대답이 꼬였다는 기록이고 다시 광해군 일기 하여 명나라 예분왕중이 말하길 임해군이 정말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다면 임해군 본인이 직접 왕위를 사양했다는 문서를 갖춰오도록 하라 같은 해 6월 결국 명나라에서 어밀괴 등 관원을 파견하여 정말 형 임해군이 병으로 폐인이 된 것인지 직접 대질 조사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신들은 의당 임해를 명나라 사신과 만나게 해서 그가 직접 죄를 지어 폐위된 이유를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런데 대가는 어떻게 대질시켜 우리 임금 광해군을 욕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이진 임해군이 그때 가서 딴 말로 대답하게 되면 일이 또한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명나라 반응의 당시 조정 즉 광해군 정부가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허둥지둥 되었다는 것 자체는 팩트고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국의 반응이나 전략을 외교적으로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전혀 없고 사전 대비 능력 없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광해군 조정 광해군 정부의 한심한 외교 능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옹호 측에서는 그 이전에 명나라에서 태자 세울 때 장남을 세우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황제와 신하들 대립이 있었고 해서 광해군이 그 유탄을 맞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명나라가 작정하고 시비를 걸려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광해군 조정의 외교 능력 부재가 불러온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옹호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실록 기록을 봐라 설사 명에서 작정하고 트집 잡은 것이라고 해도 그 트집을 잡을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해야 한다 등등을 준비했어야 제대로 된 외교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허둥지둥 일터지고 책임 공방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역비판을 하기도 하죠 계속 실록 보면 이에 대신들이 이르길 이것은 바로 명나라의 명인이 비록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우리 임금 광해군에게 명나라의 명을 거역하라고 권할 수 있겠는가 하니 광해군이 대신들의 의견을 따랐다 여튼 일단 명나라 조사관을 수용하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 사신 맞을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후 명사신들이 조선에 와서 형 임해군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이에 대질신문을 하는데 임해가 명의 어밀괴 등을 보고 스스로 말하길 나는 일찍이 외적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어서 정신을 잃고 각종 못된 일을 많이 하였소 또 중풍에 걸려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몸이오 명나라 어밀괴 임해군 네가 반역을 도모하려 했다는 죄를 받았던 건 사실이냐 임해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병으로 정신이 혼몽하던 시절 내 노비들이 그러한 일을 꾸몄던 것 같긴 한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는 처음에 광해군의 대신이 임해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었던 것인데 임해는 다른 일은 모두 시키는 대로 답을 했지만 역적질한 사항만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형한테 명나라 조사관이 와서 물으면 이러이러하게 답변하시오 미리 지시한 거고 근데 그 지시한 내용이 1.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 2. 나는 중풍에 심하게 걸려 있다 3. 나는 역모죄를 저질렀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형한테 시킨 거죠 근데 1번 2번은 그대로 말했는데 나 제정신 아니에요 등등은 했는데 역모죄만큼은 그대로 말하길 거부했다 근데 어미일괴 등은 이러한 임해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예 대놓고 그 말을 안 믿었다고 사료에 남아있어요 장난하냐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냐 라는 태도를 어미일괴 등이 눈에 띄게 보였다는 거고 결국 감독 광해군이 준비한 이 한 편의 연극은 턱도 없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라는 기록입니다 광해군은 본인이 연출한 연극이 전혀 먹혀들지 않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데 근데 여기서 광해군이 난국 돌파를 위해 이런 카드를 써요 연극을 믿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미일괴 등은 성품이 탐욕스러웠으므로 광해군이 준 수만 양의 은을 받고 평이하게 조사하고 돌아갔다 수만 양의 은 즉 어마어마한 뇌물을 발라서 무마했다라는 겁니다 어미일괴한테 임해군 얘기 다 사실이라고 지금 모든 게 우리 말대로라고 진짜 아파서 사양한 거고 등등 이거 맞다고 돌아가서 보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 엄청난 뇌물을 주었다 이를 지혜로 푸는 건 실패하고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혈세를 사신들에게 사적 뇌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어마일괴만 봉잡은 거죠 로또죠 거의 근데 이거 한 번이면 말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어마일괴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처음 뜯긴 다음에인 1609년 명나라에서 온 태감 유용에게 무려 6만 양 뜯기고 또 그 다음에 1610년 염등이라는 자에게 수만 양 1621년 이런 자들에게 약 8만 양 22년 양치원에게 수만 양 엄청난 돈을 지속반복적으로 바친 거죠 근데 이걸 광해 팬들은 또 옹호를 합니다 나중에 인조도 바치지 않았냐 따라서 광해 잘못이 아니다 또 당대 상황이 조선이 명에게 큰 도움 받았던 적도 있고 하니 광해로서는 바치는 것 외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광해 잘못은 없다 이렇게 감싸기도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인조보다만 잘하면 무조건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도 들지만 여튼 광해군 잘못이 아니라고 치죠 사실 뇌물 바친 것 자체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부터인데 광해군이 명과 청 후금이 붙는 승부에 군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파견한 조선군 1만 3천 부대의 대부분이 대몰살 및 생포대죠 그래서 명나라 측에서 미안해가지고 명황제가 조선 조정에 그때 사망한 병사 유가족 위로 명목으로 은 1만 양을 보냅니다 광해가 명나라 사신에게 뇌물로 바른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조선 민중의 처절한 피값으로 받은 그 은 1만 양에 대해 광해군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냐 비변사가 광해군에게 아뢰길 바라건대 장사 이상은 전마 갑옷 활등을 하사하고 병사들에게는 명나라 황제가 산 은 1만 양을 떼내어 사람 수대로 나누어 주어서 그것으로 겨울날 물품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권위를 해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해 광해군이 뭐라고 하냐 광해군 앞으로 4번이나 명나라 사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은을 쓸 곳이 매우 많을 것이니 황제가 하사한 은을 함부로 써선 안 될 것이다 지금 병사들에게 나눠줘서 힘든 겨울을 나도록 좀 해줍시다 라는 신하의 권위를 그 힘든 겨울에 백성의 상황을 매몰차게 물리치고 한다는 말이 명나라 사신 접대하는 데 써야지 어디 그런데 돈 쓰자고 하냐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니 백성한테 주는 게 그게 함부로 쓰는 겁니까? 광해는 지금 백성한테 주는 건 함부로 쓰는 거고 명나라 사신한테 주는 건 갖다 바치는 건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한테 쓰는 건 함부로 쓰는 거다 아니 백성 사랑하는 애민군주라며 애당초 근데 이 돈은 조선 민중 1만 명의 처절한 피값으로 받은 건데 그 피값을 명나라 사신한테 잘 보이는 뇌물로 쓰겠다 민중의 처절한 피 목수로 받은 거지만 결코 민중한테는 주지 않겠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나중엔 또 이렇게 말하는 기록도 나와요 광해군 명나라 황제가 내려준 은 1만 양 허술하게 하지 말고 단단하게 보관해라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을 우선 값을 주고 확보하라 그 가운데 용보 겸금 주옥 사라 능단은 나라의 용도에 합당한 물건이니 상세히 살펴하라 지금 그 민중의 피값은 1만 양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확보하라고 언급하는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옥, 비단 등 사치품들이에요 민중의 피 대가로 받아온 돈으로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언급하는 게 옥, 비단 같은 사치품 이런 거 잘 확보하는 데 쓰라고 신신당부를 아주 하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민중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명나라 사신, 접대, 뇌물 바치는 게 더 우선이다 민중들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 비단, 옥, 사치품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발언한 기록이 명백하게 사서에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광해 팬들은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합니까? 일단 조선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명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명사신에게 뇌물 바르는 게 꼭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 바친 거는 은 1만 양이 아니라 한 번 올 때마다 그 몇 배를 바쳤는데 필요해서 바친다고 해도 신하들도 권유하는데 뇌물 조금 덜 바치고 조금 민중한테 떼어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였습니까? 이번은 뭐라고 해야 하죠? 광해의 이 엄청난 사치품 사랑 광해군의 뛰어난 재테크적 판단이었다 라고 변호를 해야 합니까? 마치 무슨 요즘에 비트코인 마냥 아, 위대한 광해군이 비트코인 뛰는 것처럼 비단값이 폭등할 것을 선견 지명으로 예언하셔서 미리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까? 황당무게한 썰렁 유머죠 영상 초반부에 소개 드렸던 광해군에게 거친 육두문자를 퍼부으며 광해군 이 돈에 비야 돈에 비야 거둬간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두고 지금 이 길을 가느냐 라는 백성의 조롱과 한탄 섞인 고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역시도 다 소설이다 광해군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사관이 창작해서 쓴 것이다라고 광해 팬들은 또 옹호를 하기도 하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광해 팬들의 옹호는 실록 기록 자체를 부정한다 날조 매도다 이게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중립외교대동법 등 크게 두 방향이죠 충분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립외교대동법도 흔히 알고 있는 한 가지 방향성의 이야기 말고 굉장히 다른 견해들도 많습니다 그걸 과연 광해군의 공으로 봐야 하냐 전혀 아니다 광해군이 잘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정이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루긴 좀 어렵고요 나중에 한 번 기회되면 중립외교나 대동법도 실제 기록들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기록들이 엄청 많은데 나중에 또 하죠 인조나 선조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만 한 얘기죠 인조선조는 최악의 일을 우리 역사에 만든 군주들이니까 최악의 군주였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인조선조는 인조선조보다 낫지 않냐 그들은 최악의 일을 저질렀으니 최악보단 당연히 나아야죠 근데 어느 정도 낫느냐 정말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훌륭하다고 숭상해야 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 정도의 파악은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해군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너무 판단을 실제 사서는 전혀 안 보고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으니 하도 좋다는 얘기만 넘실거리니까 이런 실제 사료 기록 오늘 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실제 사서만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린 거죠 제 주장은 전혀 없고 오직 소개고 이걸 다 잘못된 사료라고 다 부정하든 아니든 그건 보시는 분들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될 문제이겠습니다 기존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쪽을 공평하게 반대쪽의 기록도 소개해드린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양쪽을 다 봤으니 어느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어느 쪽이든 다 존중합니다 만일 세상에 넘실대는 게 광해군 나쁘다는 의견만 있었으면 저는 반대로 좋다는 기록을 또 소개했을 거예요 전 언제나 공평하게 양쪽 균형 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